김치찌개, 맛좋은 라면, 짜장면 그 맛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점심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점심보다 더 달콤한 스윙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그날을 위해 새빨간 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르 전문가 바로 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상르 전문가님 홀쭉 마르신 것 같아요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저는 항상 못 먹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4시 이후에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시청을 해도 좋은 방송, 새빨간 투자 시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아니 제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전문가님, 다음 주에 저 패밀리 레스토로 한 5번 정도 갈 수 있을 만한 스윙주입 종목 공개해 주시는 게 어때요? 얼마 안다고 그런 거는 우와 그거 말고 우리가 조금 듬직하게 뭐랄까요? 호텔 비퇴? 그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식으로 잘해야겠죠? 그런 종목군을 제가 한번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종목 꼭 한 개 집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개 주실지 두 개 주실지 세 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기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추천했는지 더블체크로 확인해 보시죠 경제방송국 추천주들 대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저희 얼굴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누가 추천했는지 모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다 내려놓고 저희가 엄중하게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만나보면 되는데요 네오팩트, 엘지화, 비제프리테일, 경동나비엔? 이거 아직도 추천하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아니 이거 보일러 관련주인데 지금 4월 중반 됐는데 무슨 경동나비엔이에요 미세먼지로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경동나비엔 추천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가 역시나 중국 쪽 모멘텀을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5만 9천원 설정을 했는데 제가 차트 살펴봤더니 지난 11거래일 동안 한 2, 3회 빼고 다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뭐 일단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의 석탄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왜 교체를 하나 그게 바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석탄을 쓰면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미세먼지가 확 줄을 것이다 해서 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주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안시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월 27일쯤이 단기 고점으로 보여져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한창 우리가 3월 초까지 미세먼지 관련으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3월 말에도 다시 한번 더 얘기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곁다리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죽을 때 먼저 죽는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야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조금 크게 해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주가 자체는 바닷건역 2012년도에 4,36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군역에서 한 번의 언덕이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중천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상단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한 꼭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번에 거래량을 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실리는 상황이고요 항상 보면 고가군역에 이런 많은 거래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고가군역에서 이루어졌던 물량들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 번 보시면 자 이런 자리 되겠죠 이 자리 가격적인 부분은 한 6만 천 원대가 계속적인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 막고 빠지는 그림이었죠 여기서 돌파를 했지만 지지가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막고 빠지고 다시 올라왔지만 또다시 막고 빠지는 그림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고가군역에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점 봄이 이제 조금 지나서 조금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과연 미세먼지 관련 주가 다시 한 번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조금 힘들 거라 봐요 오히려 지금 물려있던 분들이 한 번에 반등이 나타난 다음에 그때 한 번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손해보지 마시고 한 번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 반등에서 꼭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신규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가 일상화가 되면서 매년, 매년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올해 겨울쯤 담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올해 겨울이면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근절근절하죠 아니 우리 안신행코도 하루 빨리 안 오르면 전문가는 왜 이렇게 놀라요 이거 또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딴 분들한테는 기준이 약하고 저한테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장 추천주에서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4개의 종목을 저희가 감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볼게요 가장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 영인 프런티어, SKC, 코롱피아의 경농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 하나쯤은 있어 줄 줄 알았습니다 경농이요 W증권 방송에서 추천을 했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12% 찍었습니다 조비나 아시아 종묘 같은 지금 농업 관련주들 급등세 펼쳐지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나올 한미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무조건 바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은 경농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에 출발해서 오늘 이제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볼턴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일정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거는 상당히 불확실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말 그대로 현재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고만 보셔야 돼요 주가취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게요 추천 포인트들도 잔뜩 모멘텀이나 재료 같은 걸 써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은 이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까? 결국 앞에서 뭐랄까요? 매집되어 있던 물량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떨어질 때 여기에 대한 물량 자체를 돌파를 이루어냈는지 여부를 한번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한번 표시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뭐랄까요? 매도에 대한 거래량 자체를 앞에서 어느 정도는 매집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지금 발산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상승 자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고가군역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 닫혀져 있는 자리예요 18,000원, 18,4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지만 그 위로는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맞고 난 다음에 빠질 때는 이 가격대 밑에 있는 16,000원대 밑으로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잘 공유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과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규 매수하라고 추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상론 전문가님은 신규 매수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오전장에서 추천주 또 하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번 골라볼까요? 폴더블이라고 하는데 폴더블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SKC 코어롱 P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어롱 PI 살아있는 폴더블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압니다 1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바닥이라면서요 지금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주가의 바닥은 함부로 예단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폴더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PI에 대해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이 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휘어지는 그리고 조금은 뭔가 강화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SKC 코어롱 PI가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에서 내년부터는 UTG를 쓰고 이런 필름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납품이 들어가서 지금 삼성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량 자체를 조달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반등 자체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 필름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SKC 코어롱 PI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군역 자체에서 지금 57,900원 올라갈 때도 계속적으로 삼성에서 폴더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빠져버렸죠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내년부터는 UTG를 쓰겠다 그래서 이 CPI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거리량을 보시더라도 하단권역의 상당 부분 토매에 대한 물량이 나타났고 그 자리를 지금 복구하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UTG 관련지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UTG가 뭐예요 전문가님? 울트라싱글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초강력 강화유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삼성에서 내년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 재료를 쓰기로 했거든요 폴리이미드 필름 대신에 강화유리를 쓰겠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측면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CPI 필름 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UTI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미 딱 빠졌을 때 12월 때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UTG에 대한 관련주 이런 기업들 자체 강화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상극입니다 결국에는 CPI 필름 자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SKC 코론 PI도 이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1봉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고가군역에 이런 많은 거래량들을 놨던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바닷꽃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5만 7,9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자체가 뭡니까? 쌍봉 형태를 띄는 거거든요 원 포인트가 집히고 여기 투 포인트가 집히고 난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쌍봉을 형상하고 빠지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닷꽃역에서 다시 한번 더 매집을 해야 하는 것이 하단에서 이런 투매 과정들이 나타나고 지금 이런 투매 과정에 대한 물량이 지금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잡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만 5천원, 3만 6천원 자리가 계속적으로 막고 여기서 보면 빠지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3만 5천원 자리 자체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항상 보면 주가라는 것이 상단이 이렇게 닫혀있는 자리에서는 많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하시면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관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동상이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아쉽게도 동상이몽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악중악님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동상이몽이냐 더블 오케이 받았냐 오늘 세 종목 다 동상이몽 좀 엄격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주가라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돈 벌죠 근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영역이 또 쌓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 패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망주 주시기로 했죠? 어떤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세코닉스 이 경상도 사람이 이런 발음이 잘 안 돼요 세코닉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시옷 발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요 저희가 싸라고 사라고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일단은 이 세코닉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이유가 있는 게 왼쪽에 보면 상단에 여기에 상한가까지 갔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여기서 크게 거래량을 실어서 올라갔던 적이 뭐냐면 삼성의 전장 부품을 확대하겠다는 뉴스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때 크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단 권역으로 빠져버렸죠? 이렇게 빠지면서 과매도 구간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주가상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량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빠졌는데 주가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왔고 앞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그럼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응축돼 있겠다 그러면 결국엔 이 거래량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해석하기는 힘들거든요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폴란드 법이 말 그대로 삼성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에 대한 납품을 이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실적적인 추이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하단부터 계속적으로 저가 권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종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 옵트론테 이런 것들도 옵트론테는 그래도 조금 와닿아요 많이 줄어봤어요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가파력이 올라가는 양상이 항상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변화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삼성 관련해서 이만큼 오른 주식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잠잠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응축된 부분이 있고 이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매수가는 8,250원을 8,300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50원씩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좀 떠버려서요 8,300원에서 8,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79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에서 8,350원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매수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렸으니까요 착각 없이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상이목 나온 의견 대신 유망주 드렸던 세코닉스 잘 연구해보시고 또 금요일 다음 주까지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막내 앵커죠 김우현 앵커와 함께하는 새빨간 투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rita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